빠라바라바라밤밤밤밤 자 얘들아 선생님한테 인사하자 촬영 공수 인사 안녕하세여 앉아 앉아 네 자 오늘 며칠이고 11월 19일입니다 19번 네 완성 제 2차 산업혁명 덮어 네 예쁘게 덮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산업혁명 지금 2교시다잉 네 너는 뭐 책이 없니? 국어 책 됐다 됐다 스피러 따오네 네 자 영국의 면증물이 세계시장을 장악했대 네 어멘지 했어? 네 자 세계시장을 장악한거야 그럼 서양 각국이 적극적으로 영국 기사를 받아올거야 선생님 선생님 서양 각국이요 그게 뭐에요? 어? 몰라? 네 서양 서양이요 어 서양 쪽 뭐 이런거 어 광산 알지? 네 마우지 탄거 몇년도야? 아 후발 말이요 아 1896년 아 98년 아 99년 자 요때 대서양 횡단 케이블이 설치되었대 네 이게 뭔지 알아? 아니요 나도 몰라 아니 야 봐봐 전화가 벌써 100년이 넘었다니까 123년이요 응 아 선생님이 왜 조금 슬픽해요 정말 안했어 네 걔네 지하철 잘 잘 어른데 마차 탔어 근데 우리나라 이 정도면 잘 따라잡은거잖아 아니지 자 천하평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가 영국이잖아 그런데도 이 두 나라가 얘네를 앞지른거지 그러면은 엄청난 기술력도 괜찮고 그렇다는거잖아 이해 됐어? 안됐어? 됐어? 응 왜 자본주의 자본주의 아 오로지 이유 목적으로만 응 자본주의라는 말은 자본주의의 노예 우리 가혜생같은 자 오늘만 쉴까? 아니야 돈.. 돈 벌어야지 네 어.. 오늘만 쉴까? 네 이렇게 써 네 오늘만 쉴 아니야 돈 벌어야지 이게 자본주의의 노예 이해됐지? 네 집중? 네 지워 선생님 너무 많이 짧은거 같아 지워줄래? 네 빨리 빨리 네 산업혁명의 결과 앉아라 공장에 뭐가 있어 사장이 있을거 아니야 자본주의의 노예 돈은 돈대로 벌고 겁나 많이 벌어 근데 월급을 너무 안주는거야 아이들한테는 진짜 적혀졌어 그러니까 버는게 거의 없는거지 근데 그거라도 버려야지 좀 더 살 수 있으니까 애를 노동을 시키는거야 그러니까 네가 뭐 건설 막노동을 하러갔어 응 니 어린다고 원래는 3년씩을 줘야했고 넌 4천원 준다는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10시간 하고 가는데 넌 18시간 시켜 큰일 안해 웃어 안돼 제대로 할게요 화가 나 안나 화나지 노동자들이 화가 나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를 때려 부셔 응 아주 무식하구만 서로 평등한 사회 내가 갑 네가 을 이런거 말고 서로 친구 이해했어? 그래 이런거를 사회주의라고 해 사회주의라고 해 그럼 우리 몇개 나왔어 3 뭘 뭔데 2가지 뭐 1 아니 뭐 문제가 뭐였는데 지금 배운거 의윤 의윤 공장에서 의윤만 챙겨가지고 아 미치겠다 아니 2차사람평명은 어? 우리가 방적기에서 제.. 1차사람평명이었어 반장 지워 커피나 요 네거 먹기 쉽냐? 이거 네꺼야? 아니 안 돼 반장 빨리 들고 들어가 아니 다른 번호로 좀 지키면 안 돼 빠야 다른 번호 오늘 19일이니까 9번 나와서 지워 네 참 힘들다 10분 남아 이제 들어가면 된다 네 4주일만 말하고 네 4주일만 말하고 네 가 오늘 입술이 파랗네 허웨이드를 먹었으니까 어 뭐야 이거 9번 지금 적혔다고 지운 거야 너 아니요 벌점으로 2개 이러려고 아까 말한 거구나 2개 지웠으면 큰일 날 거였지 아이씨 아깝다 옛날에는 성냥을 직접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 성냥파리 소녀 성냥파리 요소녀가 이 시대 때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야 어 흥미롭네요 인트레스틱 인스트레스틱 화답혁명의 이야기인 거지 좀 이렇게 되는 얘기가 좀 그렇지 않아? 아 왜 아니 왜요 태도가 불량하다 알겠어요 너가 생각하는 또 그늘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늘이 뭐예요? 안 좋은 점 그 시대에 뭐였어요? 응 배설계 배웠지 응 그런 배출된 아이들이 그냥 땅바닥에 있다고 보면 돼 누가 있어? 현수리야 응 됐다 선생님 맞아요 오늘 수학을 배우기까지 빰빠라빠라빠라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니 관장 왜 끝났어 지워 이제 저녁 공사 선생님 가세요 칠판장번 이거 치우고 관장 19번 되려라 도무실로 따라오라 응 응 공장선생님을 찾아가야겠다 아니야 아니 나 오늘 잘 들었잖아 잘 들었는데 왜 들었는데 일단 그냥 카메라 밖으로 가봐 아 들었잖아 응? 잘 들었잖아 안녕 안녕 친구들 와 잘 너무 많이 온다 선생님은 가고 있다 빰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밤 선생님 박정섭이 교관 침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벌점 채워가지고 설거지 5시간권을 한게 획득했거든요 응 선생님인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건가요? 아니야 괜찮아요 정섭이다 빰빠라빠라빠라빠라밤 빰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밤 미치다 귀엽다